여러분 안녕하세요 캠타입니다! 제 여러분 오랜만이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캠타입니다!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? 여러분 그 소식 들으셨나요? 어제 공개됐죠? 왼발의 디바 포스타가 공개됐습니다! 여러분 보셨어요? 제가 굉장히 멋있게 나왔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직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을텐데 그래도 연습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쁘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드라마도 많이 기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웹드라마 멤버들의 디바는 SBS와 푹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요 터백했습니다! 빠이빠이! 여러분 안녕하세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